비행기에서 내려서 로아스티부스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파리에 들어오면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오페라 극장 앞이고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파리 백화점들이 이 오페라역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있기 때문에 갤러리 라파엣이라든지 팡팡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이고요. 한국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것도 이 오페라 앞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한국분들에게 익숙한 파리의 상징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 3세 시대에 파리를 글로벌 수도로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갸니에라고 하는 건축가를 고용해 지은 프랑스 제국 시대의 상징 같은 건물이죠. 17세기, 18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오페라 극장의 사이즈와 공연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했다고 하죠. 오늘 오페라 극장에 오는 이유는 프랑스의 소리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페라 극장 안에 오늘 나는 프랑스의 첨단 스피커를 보여주는 공간까지 있다고 해요. 이게 매장이야. 제 코니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코니托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코니托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스윙으로는 16 알아라. 제 코니托입니다. 여기서 16 손실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프로듈의樂을 추가로 한번씩은 한 생명, 한 명, 하려면, 거기서, 공원으로는 검색이 되는지 시자의 능력과 경험이 이러나들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시민들의 가이든 제니스트의 소식이 전원에서 역할을 등의 소식이 대단한한 점에서 생각보다 이제 전원에서 안에서 세계가inh에 나오면 저는 독일 기업의 엔피아동에서 어디에서 오는게 한 곳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자로서의 극한을 듣는 과정의 극한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극한의 극한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것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은 그것은 똑같이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극한 극한은 들을 수 있습니다. 제 극한의 극한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технолог이예요. 이 극한의 극한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극한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역이 그렇죠. 이 정도는 다운의 알아보고, 왜냐하면 그중에는 그중에서 우리가 탁 carson을 만듭니다. 역시 이제는 3限을 단계입니다. 음악을 더 자주 듣는. 그중에는 우리의 문이 관자로 관사랍니다. 그중에는 이 voz을 들면서 음웨 realism에 대한. 이는 두 번째가 signal며 그중뿐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연결해 우리의 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재료를 잊지 않습니다. 제 이름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디드로와 무시 Vialet입니다. 왜냐하면 디드로의 시즌의 름이의 시즌? 디드로의 시즌의 름이의 시즌을 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즌의 시즌을 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술과 피해자는 것과 기술이 그는 우리의 좋은 세계였습니다 뭐예요? 샀어요? 팬텀! 아니, 상관 아니고 파리에 있는 동안에 좀 빌려준대요 파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프랑스 스피커 한번 써보라고 그것이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철학적이야? 하나, 둘, 셋! 오케이 합체, 오! 불 들었다 파리의 집들이 대체로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안의 환경 자체는 한국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바닥도 대체로 좀 삐걱삐걱거리고 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작죠 근데 파리지양들이 이런 열악한 데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런지 공간을 뭔가 색다른 분위기로 채우는 방법에 굉장히 능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근데 거기에 동원되는 것들을 갖다가 세 가지 정도의 레벨로 나누자면 가장 베이직 레벨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구라든지 분위기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좋은 플레이트 같은 걸 사서 꾸미는 거 그 위에 단계에 가면은 색과 빛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집들에 보면은 유리창 위에 커튼을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하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햇빛이 강한 날 커튼을 닫으면은 집이 전체가 약간 오렌지빛으로 약간 물드는 느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직접 조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빛을 어느 쪽에서 쏘느냐? 뭐 바닥에서 올려서 놓느냐? 아니면 벽에서 은은하게 비추느냐? 그래서 이 색과 빛을 가지고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추상적인 단계 그 다음에 맨 위에 가장 추상적인 단계가 향과 소리 향을 바꾸면은 그 공간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음악을 틀었느냐를 바꿨을 때 공간이 완전히 바뀌는 거 워낙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데 칵테일 파티도 집에서 하고 디너도 집에서 하고 업무 공간으로 집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구와 커튼 색깔과 향과 이렇게 소리를 바꿔서 그때그때 그 공간의 느낌을 바꿔주는 기술에 능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생활하고 있는 이 방이 한 우리나라로 치면 4,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늑한 디자인 카페로 이 공간을 쓰고 있죠 집무에 알맞는 공간으로 한번 변신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업무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바꿔봤는데 아까 말한 그 세 단계를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데스크가 들어왔고 두 번째 이제 조명하고 색으로 말하면은 프랑스는 대부분의 건물이 하얀색이어 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차가운 빛이거든요 이렇게 일에 집중해야 될 때는 아예 창문에 붙어가지고 밝은 하얀 빛을 갖다 쫙 넣으면 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팟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오디오 광이라고 하는 아버지 친구분들을 보면은 두 개짜리 이렇게 탑만한 스피커 그때 딱 세워놓고 진공관에다가 앰프에다가 다 따로 해가지고 막 케이블을 갖다 미로처럼 이렇게 쫙 설치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오디오 파일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스피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음악을 듣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이걸 켜놓고 걸어다니면은 소리가 거의 균일하거든요 진짜 누가 따라다니면서 귀에서 계속 노래를 해주는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래요 1단계 당연히 식사 공간처럼 된 거는 집무용으로 쓰던 테이블을 세로로 놔 가지고 식탁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바구니 뭐 도마 이런 오브제도 있지만 반투명한 커튼 오렌지 세로 딱 치니까 방 안이 웜톤으로 바뀌면서 약간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나른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엔 향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분위기를 결정한 레이어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이제 음악 아까 그 분이 말한 기술은 사라지고 인생만 남아야 된다는 그게 와인 향 오렌지 빛 소리 이게 그냥 같이 방을 딱 메우면서 저녁 식사를 똑같은 공간에서 했는데도 그냥 와 정말 아름다운 식사를 했다 이게 정말 프랑스적인 거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페메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고 지금은 있는 거 같은데 5초 안에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한대요 그 대표적인 게 향수 같은 게 있죠 분명히 내가 이 냄새를 맡았어요 근데 냄새가 나려고 나면 그 냄새가 뭐였는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냄새가 있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존재했던 만큼은 확실하죠 그래서 에페메어의 마지막 단계는 음악을 깔아주면서 기술은 샌텀 유령처럼 사라져야 된다는 그 철학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파리에 오는 거지 사실 뭔가 이 파리의 빛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이 분위기 오늘 조승연의 탐구 생활은 나른하게 행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 FM의 분위기의 세계로 그냥 잠식 돼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